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아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시간표에 즉시로 순종합시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가 내 장막털을 넓히라라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이 점점 물러가고 봄이 미약하지만 아주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는 또 낮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쌀쌀하지 않았는데 저녁이 되어진 조금 쌀쌀한 듯 해도요. 아직 지금 봄이 진짜 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제주도에는 이제 유채꽃이 피었다고 하고요. 곧 만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인터넷에 아침에 벚꽃 개화 시기를 검색해보니까 부산이 3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북상을 하는데 서울은 4월 3일이고요. 4월 4일부터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가 일주일간 진행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는 꼭 벚꽃을 차 안에서 이동할 때 보지 않고 제가 전에 작년까지는 강남 강북대교 사역할 때 분당 지역을 가면요. 올림픽대로를 지나갑니다. 그럼 멀리서 봐요. 아 저기가 윤중로구나 하고 지나가고 이쪽 편에는 개나리가 피어있습니다. 아 개나리가 폈구나 이러고 봤는데 올해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두 발로 걸어다니며 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이제 봄이 곧 오고 있고 또 곧 봄이다 할 만한 계절들이 올 건데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성분들께서는 장막터를 잘 넓혀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장막터들이 넓혀지고 있습니까? 물론 개인의 장막터, 가정의 장막터, 업의 장막터 등등 우리가 넓혀야 할 여러 가지 장막터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근본에 가장 우선이 되어줘야 할 장막터는 바로 믿음의 장막터입니다. 마가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붙잡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믿음 그리고 정면 돌파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수유예배에 나온 모든 성분들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는 그리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정제함 되지 않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라는 거죠. 이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신 예수는 우리 인생의 그리스의 신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제함이 없는 이라 믿는 그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세우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현장마다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넓혀진 우리의 장막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손들과 열방들이 몰려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후회와 낙심의 눈물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초월하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세우게 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스타트만 운동 시즌2 스타트만 2022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넓혀진 우리의 장막터 그 위에 2, 3, 7 나라를 살릴 견고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5천 종족을 살릴 영원한 망대를 세워서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가며 또 만명의 영적인 정예군을 세워서 진짜 답이 없어 방황하는 이 시대 황피하고 무너진 그 현장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먹을 것을 주는 담대한 도전을 다 같이 시작하자는 겁니다. 정말 이 일에 모두 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영적인 방향과 흐름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이 일 앞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늘 앞에 솔직히 내 마음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쉽다. 해볼 수 있겠다. 어렵지 않다. 도전해보자. 즉시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닌 것 같네요. 아니면 좀 부담되는데요. 지금 제가 좀 버거워서요. 제가 좀 힘들어서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양가적인 감정이 다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것도 내 생각일 것이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어쩌면 내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나 내 한계대로 믿지 마시고요. 그저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왜 멍해가 쉽고 짐이 가벼웁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해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짐을 다 지시기 때문에 내 짐은 가볍고 내 멍해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믿으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부담감도 예수님께 나아가 맡겨놓고요. 또 나는 해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내야만 한다라는 그 부담감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그저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누리며 갈 뿐입니다. 그 길이 불이라도 가는 거고요. 그 길이 물이라도 가는 겁니다. 평야라도 가는 거고요. 광야라도 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여정을 갈 뿐이죠.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고 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지난주 금요기류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죠?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승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기적도 누구의 것입니까? 승리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기적도 그리스도의 것이며 모든 일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마침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인마 누엘로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저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함께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시기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그러한 증인으로 다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제위 16년에 일어난 아수르의 제 두 번째 침공으로 인해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총 공격을 감행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다왕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의 방비를 강화하고요. 성내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와 같이 선포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야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파리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표면적인 군사력으로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압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수르 왕과 함께 하는 그 군사들이 그 군대가 그 군세가 강하게 보이고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제한되어지고 결국에는 나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팔에 불과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왕은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보다도 크고 높으신 분이시며 뛰어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만 그 하나님이 아마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인상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한솥밥 먹던 최민식과 한석규를 가른 것은 이런 제목입니다. 이 최민식 씨와 한석규 씨가 동국대 연영과 1년 차이의 선후배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0년대 후반에 같은 소속사에서 있었고요. 그 소속사의 사장이 한석규의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속사에 최민식 씨를 불러온 거죠. 그리고 그 회사의 신인으로 들어왔던 분이 송강호 씨랍니다. 그렇게 이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씨가 1999년에 함께 출연한 영화 강재규 감독의 시리 그게 99년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함께 출연해서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 대박이 났고요. 그 이후로 세 명이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남자 배우 세 명 송강호, 최민식, 한석규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내놓으라는 국민 배우들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으로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그 송강호 씨 그리고 1761만이라는 깨지지 않는 국내 최다 관객을 기록한 명량 최근에는 우리 교회 장루님이 프로듀서로 함께 참여하셨죠. 그 영화 파묘으로 또다시 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민식 씨와는 달리 우리 한석규 씨는 물론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는 진짜 인상적인 드라마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영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스코어에 비하면 빈약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죠. 한석규 씨가 제일 잘 높게 기록한 스코어가 영화 베를린에 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죠. 필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라고 영화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 사람이 각자 협업한 감독과 제작자 프로듀서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벌어졌고 결국엔 그 사람들이 어느 자본과 손을 잡았느냐가 지금의 위치를 가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송광호 씨 하면 봉준호 감독 그전에는 박찬욱 감독도 있었고요. 최민식 씨도 박찬욱 감독과 함께 계속 많이 작업을 했었고 그 옆에 굉장히 똘똘한 프로듀서들을 많이 만나고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석규 씨는 선택했던 감독이 누구란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내리막을 그 위로 걸었던 감독과 손을 잡다 보니 글이 되었다는데요. 물론 이 기자의 관점입니다만 세 분 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연기력에 있어서는 우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빼어난 세 명의 배우인데 어떤 감독과 함께 작업을 했느냐 어떤 프로듀서를 만나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사람들 각각의 능력이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나의 배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이 누구와 함께 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나의 배경으로 둘 것이냐 누가 내가 누구의 라인에 서고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이냐 거기에 하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막 발휘하기도 하고 영업력을 키우는 것이 너의 성공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누구 전무 라인이야 내가 누구 상무 라인인데 이 상무님이 내년 정기인사에 올라가 내려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 모든 육체 그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보금이 이 보금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배경 세상의 권력 세상의 라인도 잠시 있다가 마르고 사라져버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며 주의 보금만이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이 되는 보금의 위에 보금의 말씀 위에 여러분 견고하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체험했던 10편 118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요.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침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진짜 이러한 고백이 살아온 우리 예원의 모든 성들은 각자 개인과 현장마다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감히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라 나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그 땅 그 곳 그 상황은 반대로 보겠습니까? 지옥이죠. 아무리 세상에 배경이 있어도 개인의 능력이 있고 자산이 있어도 그 사람이 강한 듯 보이는 육신의 손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상황 그 장소는 지옥일 수밖에 없고 또 지옥처럼 지옥과 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갔다가 신방을 갔다가 만나 한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집안에 돈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하고요. 남부럽지 않게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하루하루 정말 지옥같이 지옥같이 살고 있어서 우리 교회 그 친한 집사님에게 매일같이 전화 온다는 거죠. 동생 나 너무 힘들어 나 죽겠어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 답답해 어렵다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언니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진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만 돼 라는 말들을 계속 하는데 큰 반응이 없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러다가 제가 그 구역에 신방 간 날 이분을 초청해서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왔어요. 신방 다 끝나고 식사할 때쯤 와서 제 옆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누구씨 하루하루 지옥같이 산다고 하셨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은 떠나있으니 그런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인생 가운데 안 계시니 돈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집안에 와있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죽겠고 힘든 것이다. 다른 답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로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된다. 라고 말하니요. 그 자리에서 영접하시고 진짜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지역의 권사님이랑 전선생님에게 연결해서 양육해달라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 부탁을 드렸고요. 또 제가 이번 주에 한 우리 교구의 한 세 가족으로 오신 성도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역자 집사님께서 자신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모르면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 라고 하길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 같은데 그게 무슨 문제겠냐고.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매일 같이 함께하니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니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얘기하는데 제가 말할 틈이 없어요. 이분이 계속 이야기해요. 뭐를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하루하루 너무나 새롭다. 놀랍다. 내가 너무 축복받은 존재 같다. 계속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만큼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 거죠. 왜? 은혜 받았잖아요. 변화되어지는 게 자기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놀랍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확인되고 체험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뭐가 깼습니까? 천국 같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게 되지만 사은 날 동안 천국이 임하여 천국을 누리다가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사람에게 성삼이 하나님 임지하시는 그 현장에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2, 3, 7 살리는 빛이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능력으로 배경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의 증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보좌의 축복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7, 7, 7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모든 것이 자녀된 우리의 것이라면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으며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겠고 또 감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것이요 칠칠칠의 응답이 날 것이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요.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왁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구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천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다와 아수르의 전쟁은 유다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었다 하셨죠.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두 군데 있는데요. 바로 열한기야 19장과 이사야 37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각각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야 19장 35절에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사야 37장 36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즉 시체뿐이더라 혹자는 역병이 돌아서 전멸하게 됐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이집트에서 열 번째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 하룻밤에 모두 다 죽였다라고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역대하 열한기하 이사야 등 각기 다른 세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책에서 하나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신이 유다 나라를 도우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고 압도적인 승리를 유다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희승이한은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승리와 성패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루살렘성을 둘러싼 그 18만 5천명이라는 압도적으로 보이는 아수르의 군세처럼 내 삶 가운데 막막한 문제와 답답한 사건들로 완전히 뒤덮인 듯한 성림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는 매일매일이 치열한 전쟁이라 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늘 경쟁하고 늘 싸우고 늘 마음을 쏟다 보니까요 너무나 수고하고 너무나 지친 가운데 오늘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승리의 확신과 승리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희승이아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희승이아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상황들을 왕인 자신의 손에 쥐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또는 나라의 지식인들과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 신하들 다 물러 모아 자 대책회의를 하자 방안을 만들어보자 우리의 군사가 몇 명이고 어떠한 전략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겠냐라고 회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뭐 했냐 자신을 비방하고 유다 나라를 비방하여 즉 하나님을 목욕되게 하고 있는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지져 기도하였죠 열한기야 19장에 보면 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희승이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희승이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희승이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돌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리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 희승이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속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치 자녀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아가 그 도움을 청하듯이 구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무엇이냐 그 사네리비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사네리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욕돌게 한 그 말들 그리고 이제 편지까지 써놔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하나 낱낱이 하나님께 펴놓고 내어놓고는 하나님 직접 보세요 직접 들으시고요 또 이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바란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셔서가 아니라 아시고 들으셨지만 자 이제 보세요 보시고 나의 삶속에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에는 부탁할 때에는요 또는 중요한 것에 대해 해결해달라고 구할 때에는요 뭉뚱그려서 표현하거나 또는 대충 전달하지 않습니다 좀 알아서 해줘 뭐 상황대로 대어지면 해주고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냐 구체적으로 전달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맡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 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라고 믿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내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이고요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만 해답이 꼭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주 강단통에서 말씀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도 중요하겠고요 또 이번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한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도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은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 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말에서 핵심은 그것을 빵과 물고기를 말하는 그것을 아니고요 그 전부를 내게 가져오라 그 말에 순종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누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며 누구에게 가져가는 것이며 이 전부인 빵과 물고기가 누구의 손에 쥐어지냐는 것이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모든 전부는 오로지 예수님께 붙들려질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또 문제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던 그 현장에 그 앞에 앉아있던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2만 명이란 사람들 그 현장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빈들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고 충만함 되신 예수님으로 채워진 현장이 되는 거고요 2만 명 정도가 아니라 말씀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고 기르시는 창조주와 하나님이 인지하신 현장이 바로 그 현장 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 그 자리에 모든 것이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붙들렸고요 그 모든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붙들려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는 내 한계와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그 5천명의 남자들 2만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혜를 뛰어넘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계십니다 그러면 나의 노바리와 나의 나싱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에브리바디와 하나님의 에브리싱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느에매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한기상 19장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 하셨나이다 하리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번성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수르의 침공으로 황폐한 듯 보이나 내가 반드시 풍성하게 만들고 번창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너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일을 여호와 열심히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만남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실 것이기에 우린 그 현장을 바라보며 즉시로 순중하여 원약적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장막터도 스타트만 운동도 내 가정과 현장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열한기야 19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이 사건을 통해 열반 가운데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그 만국이 그 사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가 그의 기도의 방향이었고 현장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기도 역시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곧 불신자들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왁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누가 말하는 겁니까 부신자들의 왕 아비멜렉이 믿는 자 이삭에게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지난 강단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의 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지하시고 우리의 배경과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지를 이 시대와 세상과 현장에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남과 현장마다 생명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원님께 모든 성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다하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